오케스트라를 먼저 알아봅시다. 오케스트라란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가 모두 함께 모여 연주하는 형태를 말해요. 현악기는 줄이 있는 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관악기는 입으로 부는 악기, 호른, 플룻, 트럼펫, 오브에, 트롬본, 클라리넷, 튜바, 바순 등이 있어요. 타악기는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요. 마림바, 심벌즈, 틴파니 등이 있습니다. 하프나 피아노도 오케스트라에 속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가지 악기가 모여 하모니를 이루는 오케스트라. 오늘은 나만의 오케스트라를 꾸며봅시다. 그러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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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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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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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